쿠팡에서 주문한게 왔네요. 박스 깔 때 너무 좋아요. 첫번째 물건은 종갓집 맛김치. 라이트한 맛이라서 깔끔합니다. 혼자 살아서 1kg이면 충분합니다. 두번째 물건은 스타벅스 카페라떼에요. 집 근처 스타벅스 매장에 가려면 10분을 걸어야 되는데 쿠팡을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이 됩니다. 영상 더보기에서 주문할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물건은 뭘까요? 뚜둥 곰곰 삼겹삭이에요. 완전 맛있습니다. 마늘, 양송이, 버섯, 소시지까지 함께 구우면 너무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렌지주스. 100% 오렌지주스 완전 맛있습니다. 생과일 전문점에서 먹는 맛이에요. 얼음을 넣어서 먹으니 더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냉장고에 바로 넣겠습니다. 마지막은 오리고기, 에어프라이어, 프라이팬, 전자레인지에 먹으면 좋습니다. 양파와 마늘과 함께 하면 완전 맛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